오늘 우려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리며 아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러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러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란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화평의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단임 목사님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를 통해 LTS 강의미 전도집회 인도 중직자 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단임 목사님과 캠프 팀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발리 전도 캠프 현장에서 녹화된 주일 말씀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만국을 기업으로 응답받읍시다 만국을 기업으로 응답받읍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전도 캠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는데 인도네시아 첫 인사가 아침 인사가 설라맛 아침 인사는 밖입니다 설라맛 밖이 오후에 점심때는 또 달라집니다 설라맛 시향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10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설라맛 밖으로 인사하고 12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설라맛 시향이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설라맛 밖이 설라맛 밖이 아침 인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237 성교의 원년을 맞이해서 콜롬비아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 설교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녹화해서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장의 느낌 좀 나도록 그렇게 인도네시아으로 인사를 해바라 했는데 이번 주간 우리 발리 현장에서는 이 캠프팀이 광제 전투를 통해서 보험을 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험을 전하는 이것은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 자기들 생각할 때 자기 믿는 신이 진짠데 그래서 신성모독한다 그렇게 느끼고 이민국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현지 사역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때 우리 정의성 성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관계를 맺은 그 현장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마을인데 불림빙사리 구아원에서 캠프가 진행이 되었고 그곳에 있는 발리 종족교회 이제 발리 종족교회 초대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는 LTS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강사한 목사님들이 우리 문철 목사님 정인승 목사님 또 우리 싱가폴에서 성교가 있는 정지태 성교사님 또 태국에서 성교가 계시는 우리 조현태 성교사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는 이 3인 1조 3운동 3호직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현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강한 영적 동기부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집회를 통해서 발리 예원교회가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망대가 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발리 예원교회가 2005년도에 우리가 해외지 교회를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100명 이상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시작할 때 조그마한 장소도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대로 그 자리인데 너무 열악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담당 장노님이신 하옥신 장노님이 그 직회를 방문하고 나서 눈물을 걸슨거리면서 너무 열악하다 본인도 헌신을 그렇게 헌금을 해서 앞으로 좀 교회가 확장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헌금을 했고 우리 예원교회도 좀 그렇게 성교에서 헌신을 해서 좀 이 교회가 맹실공이 정말 이방인의 딸 아이들 딸 기도의 딸이 될 수 있을 그러한 교회로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캠프하는 데 힘을 많이 썼다 잠을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모든 영상이라든가 모든 캠프 진행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도와서 우리 장노님들이 감동을 받았다 또 우리 고 한덕수 장노님 아들이 결혼을 입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여기 와가지고 잠 2시간 3시간 자면서 신혼을 보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듣고 대단하다 신혼여행에 서로 찾아보고 끌어안고 있을 시간이 인시가 되는데 캠프한다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캠프 섬기는 모습 보고 이렇게 청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두고 신혼여행을 해외 캠프에 맞춘다 상당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뻐하는 보장된 축복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주일 우리가 사도의 행전의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의 행전 29장을 서내려가고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성교하는 교회인 성교를 시작한 안디오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오 교회를 플랫폼으로 세우면서 이방 성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기 13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성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안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인 일이요 성교사를 파송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남기신 이 성교 은약을 처음으로 실현한 교회가 되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교인데 그걸 처음으로 실현한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물의 땅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아니 우선 손위를 두고 해야 된 것이 천명이에요 천명 여기 지금 우리 캠프팀들이 행편이 좋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유가 넘쳐가지고 흔히 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해외여행 가는 그런 갈 수준되는 행편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내 눈에는 전부다 천명 소명 사명인 줄 알고 캠프에 동참을 했다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성교별을 내면서 왔지만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남는 영적 기록은 캠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물질 그 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식사 대접을 맛있겠다 평생의 기념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누구는 뭐 계산할지 모릅니까 누구는 어디 놀러 갈지 모릅니까 캠프 왔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드리겠다 아멘 2, 3, 7, 1, 5천 전 복음하는 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절대 미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도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봅시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아멘 아멘 자문 19장 21째로 보면 사람은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단위도 별 수 없더라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뭐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도 별 수 없더라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 뜻과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러지져도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뻥이야 평생을 살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바리시인들이요 전 불교인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천주교인들이요 고원이십니까 하나님 뜻이 안 맞아서 미안합니다 좀 삶의 내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은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언약 성교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안되오 교회 제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현란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티아노스 그리스도티아노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찬 그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하면요 뭐 불신자도 별로 그렇게 고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많이 퇴색해버렸어요 그냥 괴탄인 사람 괴탄이구나 그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찬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 기독교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다 기독교니까 모태로부터 부모로부터 믿는 집안 태어났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도 없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유럽가면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필리핀만 가도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들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은요 사원이 달라요 이게 성경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 미친 사람이다 저거 예수의 미친 사람이다 저거 저거 예수밖에 몰라 예수를 위해서 오리낸 사람이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니까 예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미친 사람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완전 미쳤네 불신자 표현을 하면 교회 미쳤네 우리가 볼 때 예수의 미쳤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저는 집사 때 장학 때 그 사람 많이 들었어요 같은 업계의 사장들이 저 사람 저거 이게 아주 교회 미쳤어 사람 저거 그 친구들 다 그래 저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이 바보 덩신아 마시고 놀고 그라지 이청 짧은데 예수밖에 안 보이는 사람 예수의 생명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었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야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거 돼야 한다고 말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영계 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그래서 망고 기후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교 마인드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냐마 흩어진 자들이 베네계와 구부로와 안두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부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두옥에 이르러 헬란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400년 8장 1절에 보면 서대반 순교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각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례역 사는데 왜 우리의 빛받이 오나 아니에요 흩어질 시간표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두 어쩌고도 나가야 돼 안 나가니까 흩어질 방법이 바로 빛받이었어요 빛받하니까 세대반은 샘플로 그냥 박죽이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다 그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안주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안주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헛둑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성교 안하면 헛둑버려요 쪼개져요 갈랐어요 교회에 문제성교예요 시험옵니다 대구리 만듭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교하면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헛어진 자들이 변의계와 구부러와 안디옥까지 보금을 확 그렇게 헛어진 자들 전합니다 성교에 중요한 언급된 안디옥은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에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하도 13장에 나가는 지역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러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480km 떨어진 곳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당시 이 안디옥은 이 인구가 5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그 당시에 50만 명 그러니까 로마 전국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지금 본문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한 행동이 독특합니다 독특해 뭐냐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을 찾아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전세계에다 흩어있었으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방인이었던 고녈로 이 집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국했고 그 현장에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오순절 역사가 자기들이 처음 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성의 역사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 이방인들도 방언한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전해지니까 사도들 사도들이 들었어요 지금 권일로 이방인 집에 베드로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성령을 처음 했단 말이야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베드로를 씌워놓고 저판하고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왜 이방인 집에 먹고 자고 했냐 베드로에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재판한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에요 사도의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할래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래자들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크리스토인이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냐 할래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의 골수분자 출신들이에요 유대교회 사도의 6장 첫째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가 돌아왔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누구냐 바르시었더립니다 그 다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율법으로 무장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체질 율법의 애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준을 볼 때 어디 2만人 집에 먹고 자냐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이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비난을 잘합니다 불평을 많이 해요 복음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라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례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 다 한례받아야 구원받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한례받아야 하지 그런 사상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일법 자기 생각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자기 생각에 다 잡혀있는 거죠 자기 기준에 이 베드로는 이들에게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삶 역사를 수공하게 해줘요 사실은요 베드로도 이렇게 처음 하고 나서도 아직도 은약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 왜냐 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 뭐라 했냐 모든 주석 만민의 딴 게 봄 증거하지 않았냐 고년로도 이방인 아니냐 봄 증거해야지 이렇게 컷으로 쳐서 기죽을 텐데 변명할 변명 내가 사실은 말이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말이지 뭐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세밀이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 고녀를 보낸 사람에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내가 할 이 성명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본인은 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 좀 이렇게 가방 끈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지적을 해야 되니까 내 같으면 박살을 내리킨대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긍이란 것이 진짜 수긍이 아니에요 일시적이니까 뭐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니 그래 받아줍니다 헬라파 사람들은요 헬라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출신들 일법주의 출신들 좀 많이 비웠다는 사람들이 좀 승부했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수긍을 잘 못해요 꼭 판단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 가지고 일법에 빠져가지고 일법에 빠져가지고 아직 보험 맛을 몰라가지고 이들이요 나중에요 바울이 시원 이방교회 와가지고 할래 논쟁을 막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놓고도 체질이 안 바뀌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같은 장로인데 같은 집사인데 심지어 교단에 같은 목사인데 이 보험을 몰라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국교회 아닙니까 지금 보험의 진술을 몰라가지고 맛도 못 보니까 뭔 말인지도 알지 못해 비판만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드려요 아니 불신자들 많은데 안해 흩어져 있는 주제에 흩어져 흩어져도 모르고 계속 가서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만큼 사탄의 망대가 딱 경곽이 세워져 있는 거요 이 발리처럼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 털에 딱 잡혀있어요 참 사람이 고정관념 편견 체질 바꾸는 거 성령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 중 사도 1장 8절에 성교 마인드를 가졌던 일부가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포했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증거가 놀라웠어요 자 21절 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성교 마인드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일자 되신다는 참보금을 그렇게 성포를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성교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무명의 이방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세워진 거예요 이들이 최초로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 인리라 불리였어요 저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 세상에 할깃 안할깃 다하고 방탄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성도를 더 매력이 넘쳐요 그러는 사람들이 순수해요 기주제를 아니까 그저 하나의 변화가 그저 받아 은혜에 감사하고 직분에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게 이 자리에 있다니 너무 감격스럽구나 이 감격이 안식어져 이런 순수함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그렇게 헌신적이니까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과연 무슬름이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힌두교 교인이 내가 전하는 보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괜히 저 사람에게 보험 말했다가 또 관계가 또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전부 뭐요 사탄이 세운 망대예요 내 안에 세운 사탄의 망대 선입견 편견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뭐예요 편견 뭐예요 아웃 이거를요 주일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요 일주일 내내 목상해봐야 돼요 내 속에 편견이 없는가 내 속에 고정관념 내 속에 선입견 저도 있어요 저도 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당신이 편견이 많은 사람이야 바로 반물하는데 앉아가지고 막 조지다 막 맞아 나도 편견이 있어 나도 선입견이 있고 나도 고정관념 있어 그거 깨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깨야 돼 나면 깨지면 너도 깨라 좀 서로 가득 있는니 어 편견 깨야지 어? 아멘 아멘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그건 복음 아니에요 나도 갱신개혁 너도 갱신개혁 서로 그렇게 갱신개혁 이 편견 아웃이겨야 돼요 편견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안 깨면요 잘못된 편견 안 깨면요 이걸 평생 기동당을 꽂습니다 평생 2, 3, 4, 5천 종족 가슴이 안 부딪힙니다 교회는 성교라고 떠들어도 절 캠프 올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받을 대상이다 디보던스 2장 사제를 보면 사도 파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발리에 온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왔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행 관광으로 여기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뭐로 하세요? 복음 전도자들로 왔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념비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 통로다 물론 우리 캠프 마무리하고 관광도 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관광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냥 좀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더하여 주는 척 보니라 더하여 주는 이라 우리 주원은 캠프고 보호가 그 다음에 관광이지 그래도 현장 좀 발리가 어떤 곳인지 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영육간에 영육간에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힐링 시키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걸 뭐라 해요? 전도 캠프의 축복이라 캠프 축복이에요 정말 저는 이걸 20년 동안 보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앞으로 해외 캠프 기준은 기존 선교지에 가는 캠프가 캠프도 계속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마치 가난 정탐권을 했던 요수와 갈렙처럼 새로운 선교지를 향한 정탐 캠프 정탐 캠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 망달새우는 개척 캠프 진행합니다 오늘도 보고 왔어요 아침에 기분 좋더라고 정부지 선교사하고 모리스가 싱가포르 캠프 갔는데 거기에 연결된 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메시지하고 몇만 명 모이는 만 명 이상 모이는 거기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영어, 중국어 이렇게 능통해서 중국 정부에 허가받아서 미국, 중국 가스도 막 집회할 정도로 인정받은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연결하고 그리고 하기로 이야 오늘 내가 딱 기분 좋고 이 정무현 선교사 파키스탄에서 인도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두간 계속 김현수 선교사 협력하는 김현수 선교사 같이 돌면서 막 매일 귀찮을 정도로 막 매일 연장을 사진 찍으면 이 먼어 목사님 기도해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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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까끌하게 나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똑같은 말만 계속 기도 이게 막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정무현 선교사님이 가는 거 마다 모리스까지 불러 영국에서 불러가지고 싱가포르 때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막 그 지역에 지금 최고의 목사 만나가지고 예원교에 캠프 예원교에 지겨 예원교에 막 세워 내가 된다고 이걸 막 난리를 지금 현재로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탐 캠프 개척 캠프 그래서 국내 다민족 밀접지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다민족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세계 237개 나라가 있으니까 앞으로 선교 여정은 계속해서 비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생겨날 것이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237 나라 살리는 분명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부터 현장 선교사로 스님 받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훈련된 제자입니다 22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이스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명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기에 그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시식적 보고 감격해시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을 해져 굳건하게 이제 세웁니다 바나바가 세움이 아니라 아닐까요 흩어진 자들이 쓰러워 모여 세움이 안디옥 교회 그건 책임자로 온 것 뿐이에요 와서 놀란거에요 화물 사회가 하다보니까 도저히 혼자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붕의 열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떠오른 인물이 뭐냐 나 혼자 도저히 다 못하겠다 바울이 생각난거에요 바울이 이 바울이 당시 어디에 있었냐 고향에 가 있었어요 고향 다소에서 있었는데 사도님 구장이 보면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을 유대 절사대들이 배신자 죽여야 된다 절사대가 40명이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다소로 피신하신 겁니다 지금 자 25절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름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주목해 받을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간 가르침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제대로 훈련 받은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소에 머물러있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놀았겠어요 이 복음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모든 이 캐션들이 싹 다 풀리잖아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구약에 대한 메시지 엄청난 그 실력 전부 다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66권을 다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 눈으로 쫙 그렇게 봤어요 바울이 당대 그 당대 그 당대에서 최고 가멜리엘 문화 출생이 요즘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하바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 출신이에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율법을 다 배웠어요 그 방대한 구약적 지식 뭐 파리샘 중에 파리샘이니까 뭐 최고의 문학생이니까 요즘 말하면 박사가 문학박사 철학박사 법학박사 어 신학박사 박사가 내가 볼 최소한도 다섯 개 이런 이 정도로 된 사람이 이 많은 지식 가지고 포금으로 쫙 딱 성경을 조명해 보니까 성경 해석을 쫙 막 그냥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어 자기 지식을 열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그야말로 의미가 발견되어 지니까 여기 사모지게 복음이 발견되어 지니까 갈보리산 감낭산 마가다르빵의 은약이 버린 눈이 확 열려지 버려지 지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안대국에서 1년간 말씀 집중 훈련을 확 진행한 것입니다 정말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맛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숨은 상체를 지휘하는 위로사역 이 위로사역 바나바는 그런 성품이에요 싹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되기하고 이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안테나 역할을 잘 했어요 서로 소통 잘 하도록 이것이 그야말로 위로사역이 바울의 메시지에다가 위로사역이 신의 효과가 확 발휘해서 이들의 삶이 나날에 변화되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신자들 말해볼 때 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성장이 됐어요 제자는 말이죠 제자는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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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돼요 이 다락방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 다락방 제자들을 보면 내가 봐도 캐션이에요 교회도 되지도 않고 저 시골에서 변두리에서 그새 가족 한 대를 한 번 합니다 화집해 한 대를 한 번 합니다 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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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를요 덕평 입구부터 끝에까지 쫙 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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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붕이 되나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행편이 나아지나 없어요 상관없이 얼마나 훈련을 맛을 아는지 새벽 새벽 다섯 여섯 시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그게 막 그 전날 자고 전부 새벽 넷이 따지 줄 서가지고 쫙 얼마나 메시지가 어렵냐 우리 목사들도 저를 알아듣겠냐 싶은데 앉아 덥습니다 행복해 합니다 앞에까지 그냥 막 앞에까지 강대상 앞에까지 앞에 강대상을 칠판 삼아서 쫙 막 의자들 보조 의자들 깔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내 자리가 어디 정했냐 내가 유목사님 같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센터 앞에 앉아야 되는데 들어가면 보조 의자가 너무 앞에 짠지 나는 할 수 있는 내 자리를 제일 끝에만 들어 놨어 바로 오자마자 바로 앉게 상임위원회에서 목사님 바로 앉아라 얼마나 훈련받는데 열정이니 한 달에 두 번 있는 이 세미나에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그것도 표를 못 사가지고 막 인터넷 올라와요 표 팔 사람이 없으면 좀 누구 못 가는 사람이 좀 팔아라 미어져 제자들이구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구나 제자들 덕지군요 훈련을 좋아합니다 훈련 아멘 훈련 훈련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훈련 받은 사람 훈련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 내 기분 내 감정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 따라하는 사람 말씀 제자의 의미도요 말씀 따라하는 사람 예수님 뭐랬어요 follow me 날 따르라 말씀 따라하는 사람 아멘 우선 순유를 두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장길자의 예배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틀을 깨고 새틀을 다 갖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인생 우선 최우선 순유를 삼아낼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일주일 동안에 중요시 생각이 돼요 예배 시간 모든 게 치유가 되죠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사에 막혔던 땀이 확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예배 속에서 다이소 예배 속에 예배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걱정, 건심, 염려가 많으냐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은양 못 잡아서 그래요 아멘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면 I'm okay, you're okay, I'm okay 지상천국, 심령천국 아멘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한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안에 망대로 굳게 말씀의 망대로 내 안에 딱 말씀으로 딱 세워지 그래야 이렇게 성장이 되어야지 말씀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또 뭐요? 영향력을 입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 영향을 못 입히지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입힙니까? 마태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 훈련 시켜라 말씀 훈련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단위도 말씀이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신기하죠? 영화 한 프로 보고 나면요 그 본 영화 좀 말해보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 딱 흉내내 가면서 다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목상 설류되는 거 말해보라고 말 못합니다 뭐 들었지 영화 한 프로 보고도 못 합니까? 그래서 포럼 하는 거예요 포럼 포럼하면 깨어놔요 놓친 거 다시 잡아요 포럼하면 그야말로 영적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합니다 포럼이 될 정도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어쩌면 포럼은 못합니다 포럼은 뭐 말씀 들으세요 포럼하지 말씀 통해서 뭐 뭐 따라가본 적이 있어야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살았고 능력이 있어 처음에 봤어야지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포럼하세요 노트 적어놨잖아요 보면서 서로 포럼하면 돼요 사람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보면서 포럼하면서 서서 영적으로 도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 3일 4일씩 일주일씩 했어요 장로 때 안 잤다 그러면 밤을 쉬웁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정인이에요 새벽기도 종치입니다 그때는 종을 찼습니다 새벽기도 종치네 갑시다 새벽기도 밤 꽉 빡 세우고 새벽기도 갑니다 포럼이 감동이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조롱도 안 하고 피곤치도 안 해요 그러면 바로 출근해요 말씀 포럼에 이 깊이를 여러분 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뭐 이거 하죠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강당 우리 포럼 합시다 오늘 포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시죠 서로 같이 포럼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감방 아실 거예요 지금 발리 영원교회가 알루투시를 중심으로 랩런트 사역을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검톨 시대를 맞이해서 랩런트를 세운 이유가 미래 살릴 랩런트 서비스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 답은 메시지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 방송 선교도요 이제 진행을 합니다 마르쿠스 목사는 저를 매일 정신기도 하거든요 이정근 장로 요하네스 마르쿠스 안드로스 이 내 방송국이 있어요 이 방송국에서 마르쿠스가 들어가요 오늘 마르쿠스 아들이 왔더라고 어제 인사를 하는데 마르쿠스 아들도 목사요 마르쿠스 목사는 33세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 넘겼대요 교회가 한 몇백명 모인데요 800명 큰 교회입니다 800명 모이지 방송국 다 있지 마르쿠스 목사 내가 만나고 이랬거든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아들 목사는 아들도 한국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오늘도 어제 왔더라고 RT방송 인도네시아의 자압TV 또 모아TV 채널 매주 영계 강담방송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말랑세나 세키나 세키나 교회 레자 목사는 미디어 선교 협력을 납부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인도네시아 보금화를 위해서 훈련된 제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발리에 RTS를 세울 것입니다 신학교 세울 것입니다 결국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뭐 뭐 우리가 지금 LTS 뭐 RTS VTS 다 뭐요 포커스가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위한 거에요 모든 거 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뭐요 삼오직의 보금이에요 삼오직 보금 얼마나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길죠 미래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이 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상필 성교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처부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라는 계층 등급을 말하는데 클래스가 다르다 이 말은요 급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그런 의미죠 예를 들면 연극 이 뭡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이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뭐라 그래야 월컬이랄 월컬 무슨 말이야 월드클래스다 한국 사람이지만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월컬이다 세계직 수준이다 영적으로 우리 안대국 교회 제자들이 뭐요 클래스가 달랐어요 클래스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 월컬 영적 월컬들이었어요 안대국 교회 교인들이 훈련을 받아가죠 우리도 우리 여운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클래스가 달라 이미 달라요 우리 여운교회는요 이미 본부에서도 인정해요 여운교회 장로 이야 진짜 원리스로 대단하다 여운교회 이 랩런트들 다르다 심지어 여러분이 합숙 강의하는 목사들 팀 합숙 강의하는 목사들 본부 훈련을 지키는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일도 그래요 뭐 앞에 앉자고 바짝바짝하면서 딱 막 강의를 잘 텐데 쉬 나서 그 사람들 보고 강의를 하고 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여운교회 전부 어떻게 여운교회 다 그러냐 조금이라도 우리 박수님 장로님이 그 RGS 그 학교인들 뭐 해가지고 그 무슨 행사를 하는데 다 움직이는 거 다 여운교회 네 시속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애비 닮아가지고 전부가 이 DNA가 DNA가 전부 나를 닮아가지고 시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 지저분하지 지루하지 이런 거 없어 그랬다 우리 교회는 살아남지를 못해 클래스가 달라 그 통로가 뭐요 3일 1조 3운동이에요 그냥 말 위한 말이 아니에요 3일 1조 3운동 여기에 우린 직종할 때 영적 월컬이 된다 같이 우리 영계수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영적 월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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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아멘 항상 여러분 강당과 24대에서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 온 그리스도인 현장에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영적 월컬 아멘 전도 저자의 서미스로 당당히 세임 받으시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의 모든 숙로들 오늘부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다 온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다른 월컬 영적 월컬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무엇보다도 성교의 만들을 허락하여 하여 주옵시고 3.1조 3운동에 모두가 참여하여 하여 주옵시고 훈련에 참여해서 훈련된 저자가 되게 하여 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성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욕심 내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말씀 따라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예수의 토론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